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과정 발표, 백만장자 나의 백만장자, 백만장자 자아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가장 친밀한 자아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로 그럴 것이지만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제러니 캠퍼스 교육의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은 백만장자와 완전 무료 백만장자가 되려는 열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코스를 통해 새로운 백만장자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만이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풍경과 함께 기쁨과 행복, 풍요로움이 가득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와 당신의 의지를 통해 의식적으로 당신의 작품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주연 배우가 당신입니다. 여건대 그것은 새로운 우주 한계가 없는 당신의 우주이며 건축자로서 당신이 모든 측면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헤드폰을 사용하여 A-T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것을 권장합니다. 걷거나 운동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명상하고 콘텐츠를 즐기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내가 가장 추천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25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이 성취도에 따라 고통과 쓰라림으로 가득 찬 시련을 수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력서에 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자격입니다. 그럴 경우 효과적인 학습 과정이 아닌 행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전통적인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존의 모든 생각을 깨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쁨에 빠져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당신을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당신이 새로운 선명도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지식 이전의 경이로움에 대한 당신의 능력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더 선명한 색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를 즐기는 데 전념하세요. 저 자신과 저의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관점에서 구상되고 쓰여졌기 때문에 당신은 차례로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모든 과정이 완전히 무료이며 품질, 연구 밑 깊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다. 무료입니다. 이 채널과 모든 무료 강좌는 구독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니 마음에 드시고 유지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제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활성화를 해주세요. 월하는 것을 기부하고 싶다면 더 많은 무료 코스를 계속 생성하기 위해 더 많은 열망과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상 이 과정의 모든 비디오는 명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시각화에 대한 막대한 능력을 사용 및 향상하고 뇌가 생성할 수 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듣게 될 콘텐츠가 때때로 복잡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삶도는 삶의 새로운 관점과 발전 시나리오를 엿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당신만을 위해 디자인되고 전용된 메시지의 깊이와 본질을 캡처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들을 수 있습니다. 호문적으로 엄격한 이 논문에서 당신은 새로운 백만장자 백만장자의 탄생을 통해 당신 자신의 백만장자 백만장자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마음을 준비하여 깊고 오래 지속되며 포괄적인 학습을 가정하고 두뇌를 최대화하여 이해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의 빛의 감각의 창을 열고자 하는 정도까지만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이미 성공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백만장자인 그 사람으로 변화하고 초월하기 위해 최대 학습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주인공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두뇌는 상상의 사건과 실제 사건을 구별하지 않으며 당신이 살게 될 경험이 당신에게 실제 경험이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건설자, 건설자, 마스터마인드, 마술사, 마술사, 천재, 천재, 창조자, 창조자입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상상하면 뇌는 상상한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저장되는 새로운 신경상호 연결을 생성하여 신경만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개념과 알려진 우주의 범위와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나의 모든 과정을 즐기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개념과 알려질 것입니다.